안동시가 3차 공모 끝에 내년부터 3대 문화권 사업을 운영할 민간 위탁 운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안동 테마파크를 선정했습니다. 안동 테마파크는 LG그룹에서 분리된 LS그룹의 계열사, LS일렉트릭과 이원, 에이스종합관리 등 4개 회사가 설립한 특수 목적 범위입니다. 안동시는 다음 달 8일 세계 6.25 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3년간 일괄 운영하고 테마파크 안에 호텔과 상가 등을 짓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영주시 역시 지역 3대 문화권 사업인 선비세상의 민간 위탁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6개 업체가 지원해 오는 26일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 한 곳을 선정합니다.